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가원 목사께서 어제 구속에서 석방됐습니다. 병보석으로 풀려난 것입니다. 구속된 지 56일 만에 나온 것입니다. 정가원 목사께서는 그동안 광화문광장 일대에서 문재인 하야와 조국구속을 촉구하는 집회를 주도했고 또 10월혁명이라고 불리는 거대한 집회를 이끌었던 핵심 당사자이기도 합니다. 집회에서 한교환 대표를 중심으로 자유통합당 자유한국당을 지지해주라라는 발언이 결정적인 구속의 원인이었다고 합니다. 참 이 말 자체로도 말이 안 되는 거죠. 특정 후보를 지지한다고 해서 바로 지금 목사이자 한교총 대표인 정가원 목사를 구속했다는 것 자체가 대한민국에는 표현의 자유 집회의 자유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전세에게 과시한 그런 사례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정가원 목사의 구속은 바로 선거 전에 이루어졌고 또 선거가 끝나고 난 이후에 즉각 석방됐다는 점에서 이 전 목사를 구속한 것이 더불어민주당의 선거에 방해된다는 선거에 상당히 부정적인 요인이 된다는 것을 판단하고 그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정치적인 목적으로 구속을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강하게 됩니다. 그런데 전 목사가 석방하면서 나온 말이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질문을 받자 박근혜 대통령은 나보다 더 억울하다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여러분 정가원 목사만 해도 두 달력 가까이 감옥에 살았는데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지금 90여 명이 국회의원 당선자도 선거법을 위반해서 조사를 받는다고 하는데 그들 누군가 지금 구속된 예가 있습니까? 특히 드루케인과 울산 선거 부정을 했던 이 권력의 핵심 체력들도 지금 구속된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정가원 목사가 두 달 가까이 구속당하고 난 뒤에 감옥에서 나오면서 한 말 박근혜 대통령이 나보다 더 억울하다. 우리는 점점 시간이 갈수록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생각을 잊어버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대한민국 역대 대통령 가운데 가장 많은 지지를 받아서 청와대에 들어갔던 사람, 미혼인 여성으로서 대통령이 됐던 사람, 또 아버지가 대통령이었고 본인이 딸로서 최초로 부녀 대통령이 되었던 사람, 어쨌든 여러 가지 징기록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와대에서 단돈 10원을 받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지금 적표로 말아서 구속되고 말았습니다. 그 혐의가 하나 둘을 뜯어보면 너무나 억울하고 지금 문재인이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갖다댔던 그 법에 비유하면 박근혜 대통령은 오히려 새틀처럼 가벼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대통령이 지금 구속된 지 거의 3년이 됐는데 우리 국민들 머릿속에는 점점점점 잊어가고 박근혜 대통령의 구속이 왜 됐는지 이 구속이 뜻하는 바가 어떤 의미인지 대한민국 법치는 어떻게 돌아가고 있고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구속됨으로 해서 보수 진영, 우파 진영, 자유 진영은 어떻게 괴물되고 있는지에 대한 인식이 점차 허물어지고 있고 오히려 문재인 체제에서의 학정과 폭정에 우리 국민들은 더욱더 익숙해지고 있고 적응해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급기야 아주 잘못된 것을 잘한다고 고칠 수 있는 언론 왜곡, 조작, 편파하는 언론을 통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구속됐고 그 언론이 그대로 지금 문재인을 칭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선거를 통해서 더욱더 느낀 것은 지금 점차 보수가 괴멸당하고 있고 보수가 사라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문재인을 중심으로 한 주류 세력들이 인임이 개편이 됐고 다시 이 세력들은 이번에 압승을 통해서 앞으로 개헌을 통하려고 하고 있다. 그리고 북한과 서둘러 김정은의 답방을 기다린다 하는 발언도 나오고 있고 북한과 철도를 인결한다. 각종 대북사업이 이번 압승을 계기로 속도를 더해갈 것이다. 하는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대한민국 전체 체제가 완전히 변하고 있는 그래서 침북한으로 달라지고 있는 이 시스템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존재는 무엇인가 다시 한번 대묻게 됩니다. 정강훈 목사가 감옥에서 나오면서 박근혜는 나보다 더 억울하다. 정말 억울한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뭘 했길래 뭘 했길래 저렇게 3년 넘게 대통령 현직에서 쫓겨나서 바로 감옥에 가서 지금 저렇게 고통스러운 세월을 보내야 하는 것일까? 지금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이게 또한 프레임이 걸려가지고 침박이다, 태극기다, 거구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박근혜 박자만 꺼내면 또 보수가 아주 고리타분한 생각을 하고 있다. 하는 생각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프레임 당해져가고 있는 것이 오늘 보수의 현실입니다. 다시 한번 정강훈 목사가 추록하면서 한 말 박근혜가 나보다 더 억울하다. 박근혜 대통령의 억울함.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깨 수술을 하고 몸이 불편한 이제 60이 훨씬 넘은 그런 여성 지도자 딱히 돌볼 가족도 없는 자식도 없는 그런 지도자가 문재인 정권에 의해서 적폐를 몰려서 지금 3년 넘게 감옥에 갇혀 있다면 이것 또한 우리 국민들의 책임이 아니겠습니까? 돈 한 푼 받지 않고 국정농단이라고 불려줬던 것이 하나 둘을 벗겨보니까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닌데 문재인이 하고 있는 이러한 여적 행위까지 그죠? 집권 남념, 적폐몰이 이런 걸 따지면 박근혜가 했던 건 그야말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지금 이 정권은 박근혜 대통령을 감옥에 집어넣은 채 선거를 치렀고 또 대선까지 갈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듭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당하고 있는 억울함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아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